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굿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명 작가들을 모아서 500인전을 하겠다고 올초에 약속을 했고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여러분 다 함께 전시를 해보자. 이런 의기투합한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1년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게 오늘 드디어 디스플레이가 완료가 되고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시는 진행이 됩니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2층 28일까지 합니다. 29일날은 오전 중에만 하고 오후에는 다 철수를 해야 되니까 29일 오전 중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요일에 계획이 있으니까 오셔서 토요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사계면 벽이 500인전에 참여한 분들의 작품으로 꽉 차 있거든요. 오늘 영혼탈국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나와있는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영혼탈국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진 넉 장 이상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사진의 현주소를 읽어드립니다. 크리틱을 하는 거죠. 일종의 비평인데 건강한 비평 또 보도 나은 사진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회원 가입도 하시고 참여도 하셔서 사진을 많이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좋은 사진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옛날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일 밤낮 식음을 전폐하고 궁리한들 스승을 찾아 한마디 묻는 만 못했다. 누구한테 이렇게 올려서 사진을 올려서 전문가에게 크리틱을 받는 것은 자신의 사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대단히 좋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올려주시고 제가 틈틈이 또 여러분의 사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밤스 인 윈터 토큐 제가 지금 부산에 네거티브 갤러리 국제시장에 있는 미문화원 옆에 옛날 미문화원 옆에 지금 현재 근대의 역사방보관으로 바뀌었죠. 그 근처에 있는 네거티브 갤러리에서 제가 사진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보십시오. 넉 장이 이렇게 이분은 스태프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이 전시는 말이죠. 참여자가 있다는 것에 큰 뜻을 둬야 됩니다. 선수들 전형적인 프로페셔널도 참여를 하셨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의 아마추어가 장르 불문하고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리고 그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신해서 스탭들을 스탭을 자원해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진을 걸어주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책을 만들고 편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10만 원씩 회비 냈지 않습니까 액자 만들고 책도 받아가고 또 전시장도 인사트센터를 빌리고 하는 그 돈들을 관리한 친구들 그죠?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보다 일일이 답해 주신 분들 그 노고를 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드디어 오늘 좋은 교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꼭 제가 일요일까지는 전시장이 있을 생각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기념사인도 찍고 또 올해는 500명이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1000명 모아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내년에는 인사트센터 1층과 지하 갤러리를 1,2층을 빌려서 1층과 지하 1층을 빌려서 1000명이 한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죠? 또 보십시오. 이보십시오. 이 벽면에 붙은 사진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시면 프린트하고 액자 만들고 액자 배송하고 프린트가 되기 전에 동시에 책이 진행되고 있으면 책을 편집하시는 분들 책에 꼼꼼히 교정 교유를 보신 분들 디자인 하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참여하신 분들 때문인 거예요. 참여하실 분들이 없으면 스태프들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참여하신 분들 때문에 스태프들이 생기고 헌신적인 분이 생기고 또 직장 생활을 다들 하시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을 내어서 밀감도 보내주신 분들 계시고 빵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500명의 목표였지만 내년에는 1000명의 목표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저씨가 누구냐? 이 아저씨가 제가 이렇게 앉아있네요. 한 백면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작품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십니까?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이거 보세요. 백면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이걸 다 스태프들이 다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페이를 하고 일정 지분 돈을 주고 전문가가 와서 못을 치고 했지만 그 걸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여기 작품을 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작품 또 남의 작품을 손수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면서 이걸 다 풀인 거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노고예요. 저는 이렇게 참 감동입니다. 눈물이 다 글썽았네요. 이걸 보고 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따끔하게 이렇게 전시장을 디스플레이 했는지 우리 스태프들이 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60에 60cm 액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면 완벽하게 걸리겠다. 이게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해낸 겁니다. 풍경은 풍경대로 찍혀있고 인물은 인물대로 스트리트포토는 스트리트포토대로 그죠? 심상한 심상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쓸 게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또 할 거니까요.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든지 아니면 10월 31일이 끼는 끼어서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대에게 그런 타이틀로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0월의 마지막 밤을 당신에게 아름다운 작품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좋죠. 내년에는 인사하트센터 1층과 지하 1층을 우리가 오늘 오늘 내일 임대를 할 거예요. 조금 더 싸게 하려고 지금 뻗대고 있는데 그 계약을 계약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천명 모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명이 올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저희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시가 되어서 천명이 안 와서 적자가 나게 되면 사실상 개인 김홍이가 모든 돈을 물어야 됩니다. 스태프들에게 돈 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의 사진축제이고 즐거움 다 같이 즐겁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선물하는 기분을 남에게도 선물하고 자신에게도 선물로 주고 또 그 액자를 전시가 끝나면 자기 집에 걸든지 누군가에게 선물하든지 이 코로나 시대 이 각박한 코로나 시대에 따뜻한 마음을 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동참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이에요. 작품에 이런 거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공부했느냐 그러면 묻지 않습니다. 지역이 되냐 그러면 묻지 않습니다. 나이 그러면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년에는 꼭 천명 전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오늘 23일 전시 시작했고요. 28일까지 29일은 오전 중에만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주위에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시면 이 전시장은 백팽이기 때문에 한 번에 20명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명은 그렇게 하셔서 자기 작품도 확인하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 많이 모셔오셔가지고 그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곧 또 여러분들을 모시는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또 참석해 주시고 내년에도 천명이 함께 모여서 엄청난 전시가 되도록 내후년에는 세종문화회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 느끼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저와 저 스태프들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착한 사진은 바래라의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